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일본은 경차밖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근데 일본이 방금 전에 디지털로 잘 못 넘어갔다 하셨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디지털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디지털 적자 5년간 약 2배 이런 거는 일본도 알고 있을 텐데 뭐 잘 못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게요 철학적으로는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중국이 보면 엄청나게 디지털이 되어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뭘 말하냐 하니까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하이브리드라든가 일본의 도요타의 그 엄청난 능력을 도저히 그걸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디지털로 확 바꾼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지킬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버려버리고 다음 단계로 뛰어든 거죠 근데 일본은 뭐냐 아날로그가 엄청나게 부를 산출해 줬던 거잖아요 사실 일본이 버블 경제까지 막 끝간다 무력에 올라갈 때 그때 돈을 벌다 준 게 대부분이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가 잘 작동할 때에는 디지털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아직도 고집하잖아요 왜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그걸로 지금도 지금 최근까지 돈 엄청 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를 언젠가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35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뭐 다 그때부터는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그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도요타는 소위 말하는 변신을 늦춰온 거죠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참여하게 나타나는 게요 동남아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이 거의 90%, 95% 차지하던 게 7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많이 차지했나 보네요 한국도 차지하지만 중국 전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2천만 원대 이런 자동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능도 괜찮고 이게 앞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석권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도 현대기아도 지금 뭐 EV 자동차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이쪽도 또 밀리는 거예요 자동차조차도 지금까지 일본이 전기 자동차 산업 전부 다 한국에 다 밀렸죠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자동차 맞춰도 한국과 중국에는 또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소위 말하는 변신을 못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일본이 빨리빨리 변신 못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였는데 그 아날로그 사회에서 일본이 큰 장점을 발휘했던 게 장인 정신이라는 얘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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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하면 장인 정신이 되게 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 장인 정신 그러니까 하나 정말 꼼꼼하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 부분은 세계 톱클라스였죠 일본이 그래서 그걸 모노즈크리라고 얘기했죠 모노즈크리 물건 만들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랑거리였고 그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또 자손한테 물려주고 그렇죠 했던 것 그걸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해왔잖아요 그렇죠 동경대 법대 나와서 아주 도요타 자동차에서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도 자기 아버지가 야 라면 가게 이제 내 나이 들었는지 못하겠으니 네가 물려받아 그러면 딱 그만두고 가서 그거 물려받는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거의 뭐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다고 보죠 그렇죠 라면 가게나 이런 것보다 엄청난 뭔가 있으면 이제 대기업에 거기서 계속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확실히 그걸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오히려 그거 가업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온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 일본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오던 걸 계속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나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장인 정신이라 그런다면 여기는 핵심이 없어요 디지털화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몰라서라기보다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 고유의 성향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 디지털화를 일본은 못하고 이렇게 늦춰졌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아날로그 사회로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한동안 그때 버블 경제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때 다 아날로그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장인 정신 같은 거 꾸준하게 한 가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 여기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화를 못 간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디지털화를 넘어가는 과정은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다 장노년층이에요 이 장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인드가 부족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장노년층이 디지털 그러면 아우 머리 아파 이게 한국보다 일본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한 10배 100배라고 보면 돼요 노년 사회가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더 일찍 왔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벌고 있고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한국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또 얘기했잖아요 IMF 겪으면서 확 변신했잖아요 그때 브로드밴더 엄청나게 깔고 그게 그 브로드밴더가 뭡니까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닦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도로 깔고 닦아 놓으면 뭐하냐 뭐가 지나다니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관산업을 그렇게 닦아 놓으니까 물류가 흐르고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도 디지털이 발전한 이유가 브로드밴더 처음에 제대로 깔아 놓은 게 그 광케이블 그게 이제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니까 빨리 이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소위 말하는 전 세계 모델이 아닌 일본 자체 모델로 처음에 출발했답니다 여기에 완전히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화는 부가가치가 2배, 3배, 10배, 100배 많이 나는 거는 만 배 더 나잖아요 가파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만 배가 뭡니까? 수십만 배일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 사회는 생산력이 아무리 개선을 해도 10% 20% 올라가기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일본 사회는 겨우 겨우 조금 기술 개선해 가지고 1, 2% 더 올린 거나 많이 올리면 5% 올린다거나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디지털 사회는 어느 날 새로운 걸 딱 개발하면 보세요 카톡, 카카오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처음에 떨어져 나올 때 내가 다음에서 떨어져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무에서 유효를 창조하는 부가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되는 게 이게 디지털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가 뭡니까? 웹툰 있잖아요 웹툰만 해도 과거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의 소위 말하는 콘텐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일본이 망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만화를 뭘로 보느냐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다 카카오톡에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라인을 통해서도 보고 그게 누구 겁니까? 카카오톡 라인이 일본이 그게 전부 다 지금 한국 거잖아요 거기다 돈을 다 지금 아까 디지털 적자가 다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일본이 지금 돈을 여기다 다 돈을 한마디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벌어다가 여행 같은데 소위 말해서 3차 산업 같이 서비스 산업 정말 그게 노동력 투자해 가지고 30돈 벌어가지고 꼬치꼬치 벌어가지고 이런데 왕창 다 때려박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이 지금 후진국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단체가 왜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같은데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분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는 틀린 건가요? 그분들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그분들이 뭘 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졌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높아진 이유는 해외 자본이 사실 많이 유입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해외 자본이 유입됐으면 그 배당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간 주가에서 이익을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박사님이 일본 관련 전문가이신데 지금 2024년 2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일본과 한국 경제를 정확히 비교해 준다면 한국이 일본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다 조금씩 달라서요 당연히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한국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은 아주 발달된 디지털 쪽 영역하고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는 아날로그 영역이 혼재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영역에서 아주 일본보다 한참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로 변신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발전된 이런 영역도 있어요 한국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 아날로그로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어요 세련된 아날로그 사회인 거예요 아날로그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이렇게 분포가 있다고 본다면 한국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된 영역도 있고 아닌 영역도 있고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으로는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한국은 앞으로 디지털 이쪽이 끌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인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인 거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건가요? 잘 살죠 지금 더 잘 사는 게 맞나요? 확실히 잘 삽니다 간단하게 서민 생활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볼까요 우리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보통 25평에서 30 몇 평 사이에 이제 많이들 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냉장고가 두세 개씩 있어요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TV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보통 엄청나게 크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한국의 아파트에 왔다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그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소위 말하는 사장님 대게도 초청 받아서 가보고 해보면요 정말 우리 중산청 보다도 훨씬 그건 약간 일본의 소박한 문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게 표정하면 소박한 문화죠 금금 절약하고 일본 차들도 작은 차들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아기자기해서 전부 다 역시 일본은 금금 절약 아주 소박하고 정말 착실하고 좋은 얘기들 다 갖다 붙였어요 내가 유학할 때 그런 얘기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경차 대형차가 아니라 경차도 좀 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넓은 필요 없다 한국인들은 못 사니까 다들 자기 과시하려고 분해 넘치게 대형차 타고 다니면서 어시되고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일본은 경차밖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진짜 경차밖에 못 사는 정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장농 속에 장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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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년층이 60% 가지고 있다는 돈을 가게 자산에 근데 그 장노년층이 돈을 어디다 넣어두느냐 장농에다가 많이 넣어두느냐 뭐 어떨 때는 보면 1억엔 정도 1억엔 2,3억엔 정도 장농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 돈은 9억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사도 안 주니까요 그 은행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 정부가 한 번은 일본 자산을 은행에 있는 자산을 몰수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팽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안 넣어놔요 내 자산이 뽀록 나는 거 싫은 거야 그래서 장농 속에다 넣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일본 경제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시중에 풀린 양만큼에 비해서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풀어놓으면 장농 속으로 들어가고 풀어놓으면 장농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장농 속이 안 되고 시중에 다 그냥 흘러 돌아다니게 되면 엄청나게 폭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풀어놓으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돈은 늘 현상 유지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 나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끝나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디지털화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디지털청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그냥 기능마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300년에 엄청난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겠다 하고 만든 게 디지털청인데 디지털청에서 지금 뭘 추진하다가 거의 요즘은 아예 소식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식도 안 나와요 거의 뭐 기능마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한간에 어떤 분들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처럼 닮아갈 수 있다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요 미국과의 플라자합인가 그런 것도 아니었나요 그렇죠 미국과의 플라자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죠 한국이 일본의 플라자합이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일본은 버벌이 된 게 플라자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일본은 따라갑니까 단순 논리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많이 말씀 듣고 해서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김 작가님도 잘 모릅니다 듣기 말뿐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뭔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이 막 헤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 남는 게 뭐 있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는 플라자합이 플라자합이죠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디지털 전환 많이 들었고요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부동산이 안 좋아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버벌이 꺼졌단 말이죠 그 부동산이 어떨 때는 비쌀 때는 골프 회원권이요 4억 6천만엔 지금 한전을 해도 36억이네요 40억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한 장이 회원권이요 예 끝을 모르게 갔을 때 그랬는데 그 나중에 꺼졌을 때 얼마예요 100만원이었다는 겁니다 900만원이요 그렇죠 버블 떼하고 꺼졌을 때 하고 그 차 낙차가 어마어마하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나요 아니 안 되죠 이 정도 아니죠 한국도 버벌이 많이 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은 그 정도로 버벌이 꼈을까 그게 바로 정확히 플라자 합의 때문이에요 플라자 합의가 어떻습니까 8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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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1달러에 240엔 하던 엔화가 2년 정도에 1달러당 120엔으로 엔고가 된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출 물품이 딱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240엔짜리 내가 물건을 팔면 1달러 받았는데 그때는 2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배로 올린 거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때 막 우스스스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플라자 합의의 영향이 거기다가 또 반도체 반도체 협정을 제1차 반도체협정 제2차 반도체협정을 맞으면서 86년도 반도체협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100% 관세를 매겨 버렸어요 1차 제1차 미일 반도체협정 때에 그러면 플라자 합의 해가지고 가격이 거의 엔고로 인해 배에 올랐는데다가 관세까지 100% 200%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그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비틀거렸는데 그렇게 갑자기 엔고가 되면 일반 국민들의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뻥튀기 된 거죠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의 자산이 두 배로 뻥튀기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2년 사이에 어맘하죠 축제인데요 대박 축제였죠 그때 그 축제는 이런 말로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요 일본의 유학생이 술집 같은데 그런데 앞에 문 앞에서 구두를 닦잖아요 구두를 닦으면 칩이 보통 2만엔 3만엔 막 줬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10만엔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구두 구두 닦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나는 뭐 그때 좀 지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구두 닦을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 정도로 한마디로 길에 다니다 보면 걔가 그냥 만원짜리 그냥 물고 다닌다고 그 정도에도 버벌들 엄청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사님 말씀은 한국은 그렇게 될 일은 없다?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플라자비가 없어서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플라자비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돈이 그렇게 몰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을 볼까요? 일반 회사 대기업들이 다 문을 막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기업에 자금을 대준 거죠 싼 이자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라고 그래서 이자를 팍 낮춰주면서 자금을 막 푸는 거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땅 투기로 막 들어간 거죠 아파트 사고 막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확 풀리니까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그 자산 가격만 뻥 튀고 올라간 거예요 주가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게 버벌이라는 거예요 버벌이 뭡니까 거품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거품인 거예요 거품 어때요? 아까 벌침 한방 팍 팍 터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확하게 그 얘기했죠 벌침 한 번 먹으면 빵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과거에 버벌 대하고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 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려해요 다는 물론 아니겠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어느 한 각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못한데 실제로 일본에 현재 편디멘탈이 좋아진 거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출도 오히려 적자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일반인들 노동자들의 임금조차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지금 엔저가요 그다음에 엔고로 가려면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져야 될 거다 마이너스 금리가 없애려면 일본은행이 뭘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것보다도 임금이 더 올라가야지 처리하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올해 물가 임금을 5%까지 요구를 해요 근데 3점 작년에 36% 올렸어요 근데 올해도 그 이상 올려 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총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데 대기업은 가능해요 대기업은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이 99.7%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노동자 수로 따지면 70%가 가까이 돼요 그 7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3.6% 어림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금리 못 올려요 철폐 못 합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금리 철폐 못 하는 것을 가정하면 이 엔고로 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